안녕하세요 신원입니다. NCS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신데요. 저와 함께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NCS를 준비하고 NCS 중에서도 직업기초능력평가를 어떻게 하면 고득점을 얻을 수 있는지 그 전략을 알려드리는 시간을 준비했으니까요. 편안한 마음으로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할지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저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하고요. 그리고 NCS가 어떤 시험이고 NCS의 영역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요. 그리고 NCS에서 고득점을 막기 위한 전략이 어떤 것들인지 소개해드리는 시간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저는 자료해석의 신, 자료해석의 허니, 그래서 허니에서 헌, 그렇게 해서 신, 허니고요. 피셋 1타, NCS 1타 정말 믿고 들으시면 되는 수업이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관련 강좌, 여기 피셋4 NCS 시리즈가 있죠. 위포트에서 시리즈가 나와있는데 제가 이제 수리, 자료해석 파트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 문제, 실전 200제까지 강의가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본 강의는 이제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위안, 오리엔테이션 강의가 되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2019년 공공기관채용정보박람회에서 NCS 필기 초청 강사로서 강연을 했었고요. 상당히 좋은 반응을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제일 밑에 보시면 카페 주소 있고요. 이메일 있죠? 예, 적어놓으셨다가 궁금한 사항은 이쪽으로 질문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카페에 오시면 우수회원을 신청을 해주세요. 우수회원 신청하시면 카페에 있는 다양한 정보들, 자료들 얻을 수 있으니까요. 특히 그 연산연습브린트 그리고 피셋 기출문제 자료들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NCS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NCS는 국가직무능력표준이라는 말에서 따왔어요. 즉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를 줄여가지고 NCS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을 읽어보시면 자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 지식기술 태도를 국가적 차원에서 표준화한 것이다. 요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서 두 번째 거 모듈 형태의 구성을 띄고 있다. 직무능력을 능력 단위화해서 개발한 시험이다 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영역들이 있는지 직업기초능력평가 10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면 각각 살펴보겠습니다. 자 10개의 영역 중에서 일단 처음에 나와 있는 3개의 영역이 가장 중요한 영역이에요. 의수문, 의사소통, 수리, 문제해결 요거는 3대 필수 영역, 3대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기관이든 출제를 하는 영역이고 나머지 영역들은 기관에 따라서 또는 직군에 따라서 들어가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고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직무 수행능력평가는 어떤 거냐면 직무 수행능력평가는 전공시험의 변화 형태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직무 수행능력평가가 들어있는 기업도 있고 빠진 기업도 있고요. 자 그러면 각 영역들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핵심 영역이라고 해서 빨갛게 표시된 영역들이 있어요. 이 3개는 3대 핵심 영역이고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이제 자원관리 능력입니다. 그럼 문제해결 능력하고 자원관리 능력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자 문제해결 능력은 문제처리 능력과 사고력 측정하는 영역으로 구별되는데요. 뭐 사고력이라 하면은 명제의 문제, 퀴즈 문제 같은 것들, 그래서 약간의 그 아이큐 테스트 같은 문제들, 그런 문제들 나오고요. 그리고 문제처리 능력이라고 해서 실제 업무 상황을 주고 거기서 필요한 정보를 도출해가지고 답을 찾아가는 그런 형식의 문제들이 출제됩니다. 그럼 자원관리 능력은 뭐냐? 자원관리 능력도 기본적으로 대동소의합니다. 대동소의한데 소재가 조금 더 구체적이에요. 그래서 자원, 즉 예를 들면 인적 자원, 물적 자원, 그리고 예산, 인력 이런 것들을 소재로 주고 조금 더 계산 비중이 높은 문제들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자원관리 능력은 문제해결 능력의 하위 분야로 포함시켜서 출제하는 경우들도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외의 영역들 중에서 정보, 기술, 조직위의 요거는 그 다음으로 중요한 영역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표시 안 된 3개의 영역은 그냥 가볍게 훑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나온다 하더라도 상식적인 수준에서 풀 수가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 인성검사나 면접 쪽에서 물어보는 내용들이니까 직업기초능력평가에서는 빠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이 자료해석과 관련되어 있는 영역이다. 즉 수리 문제해결 자원관리 쪽에서는 표 그래프가 등장하고 텍스트랑 결합해서 문제를 구성하죠. 그래서 표 그래프에 대한 이해 그리고 계산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필수 요건이 됩니다. 최근에는 의사소통능력 쪽에서도 표나 그래프가 포함된 텍스트가 출제되는 경우도 많아졌어요. 또는 표 그래프가 나오지 않더라도 텍스트 자체에 수치를 포함하고 있는 정보들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제가 의사소통하고 수리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했는데 조금 있다가 영역별 전략할 때도 또 말씀드릴 거고 대부분 딱 보는 순간 어떤 영역인지 감이 잡히시죠? 그래서 그거는 이따가 소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주요 공공기관의 NCS 출제 경향을 좀 볼게요. 제가 코레일 먼저 보겠습니다. 코레일은 자 의수문 3대 영역이 출제되고요. 문항은 50문항 60분 동안 푸입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구체적인 내용들은 여러분이 읽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한국전략공사는요. 일단 공통 출제 영역이 3개 영역이 있어요. 의수문 3대 영역 그리고 직렬에 따라서 이렇게 2개씩 들어가죠. 그래서 3 플러스 2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거 잡아내시면 되겠습니다. 각 직렬별로 포함되는 거 체크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국민건강보험 여기는 3영역 의사소통 수리 문제해결 이거 나옵니다. 3영역 나오고요. 전산직의 경우만 정보나 전산개발 기초능력이 포함돼서 문제해결 능력 대신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이제 IBK 기업은행 보겠습니다. 요즘은 은행권에서도 NCS 필기를 보죠. 자 직업기초능력에서 포함되는 게 자 의수문 3대 영역의 자원관리 정보 조직이의 능력 포함해서 3 플러스 3 즉 총 6개 영역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시간 등등은 체크해 주시고요. 자 이제부터는 NCS 대비 전략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일반 론적인 이야기를 좀 하고 갈게요. 자 피셋형하고 모듈형으로 크게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출제되는지 자 피셋형을 채택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의 주요 공기업 그리고 문항수에서도 비중이 높죠. 그리고 별도의 암기된 지식을 묻는 시험이 아니고 제시된 자료 내에서 문제해결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험을 적성검사형 시험이라고 하죠. 자 그리고 민간 경력자 5급 공채 피셋 문제를 응용해서 출제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체로 쉽게 변형하지만 가끔은 그대로 그대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2019년 5급 공채 피셋 자료 해석 문제가 모 공기업 상반기 그 모 공기업을 말씀드리면 산업인력공단입니다. 거기서 그대로 나온 적이 있어요. 자 그리고 이런 문제들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피셋보 NCS 시리즈 교재나 강의를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모듈형 최근에 좀 언급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주요 공기업이 아닌 전력그룹사나 또는 주요 공기업에서 나오는 경우는 이제 문항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NCS의 10가지 영역의 그 학습 모듈 내용에 보면 그 이론들이 정리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조직이의다 조직의 쪽이다 그러면 수어트 이론이라든지 성과 관련된 또는 조직 관련된 이론들이 쭉쭉쭉 나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묻는. 그래서 그거는 약간의 경영학이나 조직이론에서 기본 지식에 속하는 내용들이죠. 그리고 또는 상식을 활용해서 푸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형을 우리가 성취도 검사라고 해요. 성취도 검사. 성취도는 이제 achievement라고 하는데요. 내가 많이 공부하면 많이 맞출 수 있는 시험. 그래서 많이 알고 있는 만큼 많이 맞추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암기된 지식을 측정하는 시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원래 이제 NCS 취지에는 이거 뭐 암기된 지식을 측정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요. 이게 아무래도 그 출제 기관들 그 출제하는 그 관리해주는 그 시험 대행해주는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출제하기가 좀 편하거든요. 피셋형 문제는 골치가 아파. 문제를 내려면. 그래서 모듈형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들이 등장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대비해야 되나 일단 정부에서 제공하는 무료 자료가 있어요. 여기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다운받으셔서 쭉 보시고요. 그리고 위포트의 기본서에도 이 내용들을 정리해서 수록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고득점 전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피지기가 중요하죠. 지피지기 자기 자신도 알고 상대방도 알아야 되는데 즉 상대방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여기서는 시험. 시험 문제가 어떤 것들이 출제되는지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본인이 잘하는 거 못하는 것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의 취약 영역을 확인해서요. 집중 대비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준비하셔야 되고요. 그거는 이제 교제나 강의 또는 스터디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험장 가셔서는 본인이 잘 풀 수 있는 문제들에 집중을 해서 우선적으로 푸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약한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최대한 열심히 극복하려고 노력을 하세요. 그런데 그게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푸실 때 그 문제별로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렸는지 좀 체크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시간을 전체적으로 정해놓고 쭉 문제를 푸는 것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개별 문제 단위로 걸리는 시간들을 한번 적어보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유독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틀린 문제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최대한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되 해도 해도 안 되겠다 싶은 것들은 포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전 가서는 그런 것들은 빨리빨리 넘기시고 가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풀이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알고 가셔야 되는데요. 계산 속도의 향상을 위한 팁 제가 많이 수업 시간에 드릴 거고요. 그 다음 계산 없이 풀 수 있는 팁들도 많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요것도는 이제 수업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초 역량 다지기 보겠습니다. 일단 독해 능력 전반적인 흐름을 읽어줘야 됩니다. 특히 이제 주제 찾는 문제 예 같은 경우에 그 시작 부분 끝부분 위주로 읽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디테일한 거를 묻는 문제 같은 경우는 필요한 부분만 상세하게 읽어주자 요런 전략을 쓰시고요. 자 그 다음 속도 능력 키워드 위주로 읽어줘야 된다. 연도 수치 주어 수로 비교급 요런 것들을 주목하셔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 문장을 쭉 보시고 내가 기억할 수 있는 용량이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되신다면 키워드만 한번 골라보세요. 골라보시면 일단 연도 2010년 이후 그 다음 주어가 중국 국적 그 다음 수로어가 지속적 증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기억하시고 해당 자료에 가서 확인을 해보시면 되죠. 자 그 다음 자료 해석 능력 자료 구조에 대한 이해 제목 단위 표 그림의 주요 항목 각주 그 다음 선택지 이런 순서대로 쭉쭉쭉쭉 문제를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지 판단 순서는 로케이팅 내가 읽은 지문에 해당 자료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가서 찾는 거 그 다음 리딩 그 수치를 읽어줘야 되고요. 그 다음 저징 자 이게 A가 B보다 크다 그랬을 때 맞는지 가서 확인해 주는 거고요. 필요하면 계산도 하셔야 되겠죠. 단순히 읽기가 아니라 곱셈이나 분수비교인 경우는 그 부분을 처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계산이 들어갈 때는 계산은 최소화하셔야 돼요. 분수비교 곱셈비교 테크닉들을 제가 알려드릴 텐데 그걸 활용해서 계산은 최소화하시고 그리고 필요한 계산은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거 대충대충 해서 넘어가시면 안 돼요. 물론 어림산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어림산으로 하셔야 되지만 정말 필요한 계산은 정확하게 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사치견산이나 비율 증감률 계산 등 이런 것들 훈련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자 영역별 전략을 가볼게요. 자 의사소통 능력은 짧은 문제에서 시간을 줄여야 되겠죠. 그래서 어휘업법 문제 같은 거 시간 줄이셔야 되고요. 그 다음 장문 독해가 나왔는데 아주 디테일한 걸 묻고 있다. 세부사항을 묻고 있다. 그런데 또 생소한 내용이야. 잘 모르겠어. 관심도 없고 잘 모르는 내용이면 일단은 넘어가셔도 됩니다. 그런데 세트형 문제라면 최대한 풀고 가야 되겠죠. 한 문제라면 그냥 넘길 수도 있지만 두 문제 이상 이라면 꼭 풀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수리능력은요. 수리능력은 일반 수리 또는 응용수리라고 하는데요. 일반 수리 쪽에서는 이게 딱 풀 수 있는지 없는지를 빨리 판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평소에 잘 푸는 문제의 유형이다. 예를 들어서 나는 농도 거속시 뭐 거리 속력 시간 거속시 그죠? 그런 문제들 내가 잘 푼다. 그러면 빨리 푸시면 되는 거고요. 아 나는 경우의 수 뭐 순열 조합 확률 이런 거 약한데 난이도가 높다. 라고 생각되시면 넘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질문이 이해되지 않는 문제 이거를 내가 거기서 자존심 세워가면서 내가 이걸 맞춰야지 하고 가시는 게 아니에요. 제한된 시간 내에 얼마나 점수를 많이 확보하느냐가 중요하니까 내가 풀 수 있더라도 시간이 많이 걸리려는 문제는 패스하는 전략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가 아예 이해가 안 되는데 그거 붙들고 있으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료해석의 경우는 이거는 시간만 투입하면 맞출 수는 있어요. 다만 시간을 많이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자료의 양이 많으면서 계산이 많은 것들은 넘기시는 전략으로 가셔야 되고요. 일반적인 문제 즉 표 그래프가 뭐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양이면서 선지의 내용들도 그냥 읽어주면서 갈 수 있는 것들이 많이 깔려 있으면 풀고 가고 계산이 막 엄청 깔려 있고 그 다음에 표 그래프의 양도 많고 그러면 패스하는 전략으로 가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표 차트 변환형 표의 내용을 차트로 변환하는 문제라면 그때는 일반적으로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패스하는 전략으로 가시고 예외적으로 풀 수 있는 것들은 푸셔야 되는데 어떤 게 예외적이냐면 표 차트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단순한 구조인 거 표도 단순하고 선택지에 있는 차트들도 구조가 단순한 것들 그리고 표의 내용을 그래프에서 즉 차트에서 바로 읽으면 확인되는 것들이 많이 선택지에 있다면 그거는 푸셔야 됩니다. 자 디테일한 것들은 또 역시 문제 풀면서 설명을 차근차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해결 능력 문제 해결 능력은 최근에 트렌드가 이제 통합형 문제 독해와 수리가 결합되어 있거나 자료 해석과 상황 판단이 결합되어 있는 문제들이 자주 출제되는데요. 역시 어려운 문제는 건너뛰셔야 됩니다. 특히 추리 쪽에서 고난이도 문제들 건너뛰시고요. 그 다음 실무형 문제 즉 문제 처리형 문제라고 하는데 지문이 길고 잘 모르는 내용 그리고 계산이 많으면 일단 넘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는 넘기시는데 물론 너무 많이 넘기시는 것도 안 돼요. 그래서 전체 문제 중에서 80%는 풀고 20%는 건너뛴다는 생각으로 가시고 시간이 남을 때 돌아와서 푼다 라는 전략을 쓰시는 게 일반적이고 저는 문제 풀이 속도가 너무 느려서 그것도 힘들어요. 그러면 조금 더 건너뛰셔도 됩니다. 다만 그럴 때는 집중력을 발휘해가지고 푼 문제들은 무조건 맞춘다는 생각으로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푸는 문제 수와 정답률의 밸런스를 잘 맞추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많이 푸는데 실수를 많이 해가지고 정답률이 낮아가지고 까먹느냐 아니면 문제를 적게 푸는데 100% 정답률로 가가지고 적중률이 높게 풀어가느냐 그게 뭐 양 극단이라면 거기서 적당한 절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목표 점수를 만드시고 거기에 맞는 자기의 프리 패턴을 시간 배분 패턴을 만드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세트형 문제 가급적 풀자 그리고 자원관리도 마찬가지 논리에요. 너무 많고 계산 많고 양이 많고 그러면 건너뛰시고 세트형 문제는 가급적 풀자 그 다음 정보능력, 기술능력 이쪽에서는 일단 그냥 거져주는 문제들 같은 거 즉 상품 코드 문제 그 다음 매뉴얼 문제 매뉴얼 같은 경우에 무슨 설명서 제품 설명서 주고 어디가 고장났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그건 그냥 읽어보면 나오죠. 그 다음 상품 코드도 이렇게 이렇게 코드를 부여합니다. 뭐 이거 해당되는 것 가서 찾아주면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은 무조건 맞추시고요. 그 다음 이제 컴퓨터 활용능력 같이 내가 알면 푸는데 모르면 어쩔 수 없는 것들은 건너 뛰셔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 이제 영역별 전략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쉬는 시간이에요. 편안하게 보시면 됩니다. 합격 후기인데요. 첫 번째 이제 국민연금관리공단 샘 제가 드디어 취직이란 걸 했답니다. 흐흐 국민연금에 입사하게 되었어요. 정말 저는 이 딱 카톡을 받고 나서 정말 뛸 듯이 저도 기분이 좋아졌어요. 정말 기분이 좋더라고요. 취직이란 걸 했답니다. 굉장히 저 문장 안에 모든 감정에 그동안 힘들었던 것들이 다 들어있고 그게 해소되면서 이제 카타르시스적으로 막 올라와요. 기쁨이. 그래서 참 행복이 탁 묻어있네요. 참 보기 좋습니다. 자 한국철도공사 합격하신 분 위포트 프리패스로 1년 만에 한국철도공사 최종 합격하셨다는 이야기였고요. 자 그리고 건보 국민건강보험공단 자 선생님의 강의가 큰 도움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네요. 자 역시 철도공사인데요. 천하제일 NCS 대회라는 코레일 시험을 뚫고 입사를 했는데 신입 후배들이 다 선생님이 채웠다 해서 감사 인사드립니다. 생각나서 인사드립니다. 네. 요거는 이제 제 페이스북으로 메신저로 연락이 왔던 내용이고요. 자 역시 한국철도공사 합격하신 분인데요. 네. 무조건 샘 강의 덕분이라 생각해요. 네. 감사합니다. 자 역시 한국전력공사에서 합격하신 분인데요. 감사하다는 메시지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피셋에서 검증된 신원효과 신원효과 하니까 갑자기 제가 영어 단어 하나가 떠올랐어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읽죠? 시너지라고 읽잖아요. 시너지 시너지 이펙트 시너지 효과라고 하는데요. 왠지 신원효과 시너지 효과 왠지 느낌이 비슷하지 않아요? 그래서 신원과 함께 시너지를 만들어 봅시다. 뭐 이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신원하면은 제가 제 이름을 뒤집어 볼게요. 뒤집어 보면 헌신이에요. 헌신 헌신 그래서 헌신하는 신원강사 이것도 괜찮네요. 자 혼자 재밌는 것 같지만 아무튼 자 내용은 이거예요. 점수가 많이 올랐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대폭 상승할 수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도 자신감 가지시고 열심히 하시면 충분히 점수 올릴 수 있습니다. 자 수강 후기 보시면 감사합니다. 최고의 강의 진짜 잘하시네요. 믿고 듣네요. 네 설명이 너무 재밌다고 하네요.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좋은 후기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믿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너무 이거 뭐 믿고 들으시면 됩니다라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왠지 쑥스럽네요. 자 이제 그만하고요. 이제 우리 강의가 이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역별 전문 선생님들이 강의를 맡아서 진행을 하시는데요. 제가 수리 자원관리 맡아서 즉 계산이 많은 쪽의 문제들 담당하고요. 그 다음 이원준 선생님께서 의사소통 자기개발 대인관계 아무래도 독해력이 중요한 부분들 강의를 하실 거고요. 그 다음 하중 선생님 하중 선생님은 이제 피셋 쪽에서 상황판단 강사로서 유명하신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사고력을 요하는 부분 문제해결 정보기술 조직위의 직업일리 이런 부분 맡아서 해주실 겁니다. 이원준 선생님 다들 아시죠? 리트 쪽에서 언어 이해로 유명하시고 그리고 수능에서도 언어 강사로서 유명하신 선생님이십니다. 자 여기까지 준비한 OT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팀과 함께 열심히 공부하신다면 공기업 합격 반드시 이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저도 열심히 강의 준비해서 강의 본문에서 본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